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은 크림치즈콘을 만들어볼게요 ู่세상 타르트 크림치즈콘 스스로있는 크림치즈콘을 많이 넣었어요 오징어 팽이버섯 쫄깃쫄깃 아쉽 초콜릿 너무 맛있네요 쫄깃쫄깃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매콤한 맛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퍽퍽퍽 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퍽퍽 멍게가 더 짙다 좀 더 짙다 달콤하고 달콤해요 땡쌓고 달콤해요 이건 마요네즈 오돌뼈 초콜릿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